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업체 강민웅입니다. 2022학년도 실전 300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실전 300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제 커리상에서는 개념완성이 있고 그리고 개념완성이랑 세트로 있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기초 개념도 있고 일반 개념완성도 있고 그리고 오메가 압축 개념, 이렇게 개념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시그마 기출완성, 기출문제를 총망라한 문제집이었죠. 시그마 기출완성이 있고 그 다음이 킬러 특강인 특란도 특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커리가 바로 실전 300인데요. 실전 300은 전범위예요. 킬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범위. 1단원부터 3단원, 대단원으로 타지면 3개. 전범위에 있는 문제들이 모두 총망라가 되어 있는 예상 문제집입니다. 알겠죠? 다만 쉬운 걸 예상하진 않아요. 쉬운 문제들은 우리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쉽게 쉽게 풀어나가면 되는 거고 준킬러 이상. 준킬러라고 하면 1단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 2단원의 전기력도 있고 합성자기장도 있지. 3단원의 굴절의 법칙이라든가 또는 이중성 관련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준킬러 이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거. 당연히 킬러도 포함이 되겠죠. 특란도 특강에서 우리가 유형별로 킬러 문제들 1단원을 보았다면 이 실전 300은 1단원, 2단원, 3단원 전체를 총망라해서 준킬러와 킬러를 공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특란도 특강에서 보았던 예상 문제들 같은 문제들이 1단원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분량은 당연히 특란도 특강이 많습니다만 강의를 1단원에 집중을 해서 특란도 특강이 쭉 진행이 된다면 이 실전 300은 문항 수는 특란도 특강이랑 1단원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 적어요. 약간 적지만 문제 풀이, 풀이는 더 적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걸 일단 염두에 두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란도 특강이랑 실전 300이 어떤 차이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교재의 특징을 좀 알아둬라. 실전 300에는 특란도 특강에 있는 1단원에 있는 예상 문제들이 앞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 같은 문제가 들어있다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예. 그 수준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교재는 본교재 실전 300, 300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실전 300 그리고 분석과 해설집, 해설집이 있는데 제가 특란도 특강 때부터 계속 그래왔지만 이 분석집에는 300개의 문제가 그대로 다시 들어있습니다. 문제가 들어있어. 문제가. 이회독을 할 때 쓰라고. 해설도 물론 그 옆에 있지만 최대한 두 번 풀 수 있게 해설집에 들어간 거를 퀄리티가 떨어진다던가 해상도가 떨어진다던가 또는 너무 작게 해서 풀 수가 없다던가 그런 식으로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크기로 따지면 95% 정도 크기로 다시 넣어놔서 이회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설도 있지만요. 알겠죠? 참고해 주시고요. 자, 총 문항수는 300문항입니다. 그래서 실전 300이에요. 그리고 100% 연구 제작 문제. 특란도 특강은 70% 제작, 30%는 기출을 포함했지만 얘는 300개 모두 제작 문제로 자작 문제라고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그러는 제작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1, 2, 3 단원의 문제 비율은 60, 20, 20입니다. 강의가 이렇게 진행되진 않아요. 강의를 여기 60%를 받진 않고 이것만 좀 적습니다. 알겠죠? 얘는 5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25, 25.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 2, 3 단원의 문제 비율은 6대 2대 2, 강의는 4대 2대 1대 1,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교재에는 심층 분석 문제 90문항과 셀프 분석 문제 210문항이 있어요. 현장에서 진행을 할 때는 심층 분석만 현장에서 풀어요. 알겠죠? 그리고 셀프 분석 문제는 과제로 나갑니다. 알겠죠? 현장에서는 과제로 나가요. 과제로 나가고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심층 분석 문제가 따로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셀프 분석 문제도 제가 계속 스튜디오 촬영을 해서 아래쪽에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모든 문제 풀이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뭐 최근 항상 매뉴언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로직 프로세스라고 해서 밑에 여러분들이 그 필기 공간을 내가 넣어 놓거든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수업 듣다가 이렇게 필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필기 할 때 그 아래쪽에다가 그림들을 다시 포함을 시켰어. 그래서 문제를 풀지 않고 가끔 강의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밑에다가 이렇게 필기만 할 때 그림이 거기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필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 그래서 그림으로 따지면 본교재에 문제가 있고 그 밑에 그림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지? 그리고 해설집에 또 한 번 똑같은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림은 세 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컨텐츠 전체 알겠죠? 그리고 용철 단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알겠죠? 단원. 대단원이 있는데 뉴턴 역학 그리고 에너지 1, 에너지 2가 있는데 용수철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많은 문제들을 다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수철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주제이긴 하지만 아예 한 단원으로 구성을 해서 실전 300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력장면 용수철이라던가 또는 빈면 위의 용수철, 마찰면 위의 용수철 그리고 2022학년도 6평 20번에 출제되었던 통합에너지 유형의 집. 용수철도 있고 마찰력도 있고 중력에 의한 역학적인 보존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런 것들이 총망라되어서 용수철이 포함된 새로운 단원이 신설되어서 책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문제의 퀄리티를 더 높이기 위해 부분 부분 계속 문제들을 빼고 새로 추가 빼고 새로 추가 이렇게 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좋은 문제들은 작년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분석집 전문학 2회독 가능할 수 있도록 문제 들어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정답과 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습 대상,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개념과 기출에 대한 기초는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알겠지? 다만 제가 좀 늦게 출발을 해서 개념 부분만 딱 듣고 기출 문제를 지금 풀 수 있을지 없을지 시간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시면 실전 300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실전 300으로 하셔도 돼. 다만 난이도가 준킬러 이상이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나의 수준을 판단하란 말이야. 어떤 학생들은 개념만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2등급, 3등급까지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 그런 친구들은 기출 사실 안 풀고 실전 300으로 넘어오셔도 됩니다. 모의고사랑, 특란도 모의고사랑 실전 300으로 준비를 하셔도 되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어. 개념을 딱 다 들었는데 아, 말도 안 된다. 10점대 나오는 것 같다. 이럴 때는 기출 문제를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3등급 근처도 못 간다. 이럴 경우에는 개념과 기출로 가셔야 돼요. 이게 맞지 않아요. 단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개념만 보고도 2, 3등급을 찍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친구들도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 학생의 배경이 있겠지. 근데 시간도 없어. 그럴 때 굳이 기출 문제를 풀지 말라고. 당연히 단계를 밟았으면 개념과 기출 같이 하시면서 오는 게 좋았겠지, 얘들아.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신의 스스로의 역량이나 위치를 잘 판단하면서 실전 300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킬러 주제 학습이 끝난 친구들 있죠? 특란호 특강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 수강 강좌를 찾고 있다. 그럴 경우에 실전 300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특란호 특강 복습도 앞부분에서 할 수가 있고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같은 수준의 문제들이 유형이 딱 분리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섞여 있다 뿐이지 수준은 특란도 특강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실전성이 좀 높은 것들 위주로 선별되어 있어요. 특란호 특강은 실전성이 좀 떨어져도 설정이 좀 많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제가 넣어놨다고 했잖아요. 실전 300은 가능하면 실전성 있는 것들로 고난도 위주로 구성을 해놓은 책이 실전 300입니다. 알겠죠? 전범위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법, 풀이법 등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은 수험생들이 학습 대상이 됩니다. 알겠죠? 네. 어떤 수준의 학생이 어떤 시기의 학생이 들어도 문제 자체에 문제를 공부하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문제들로만 구성을 했어요. 쓸데없이 계산이 복잡한 거 없고요. 나오지 않는 문제들 같은 거 없습니다. 알겠죠?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들어있는 책이 바로 이 실전 300이라는 책입니다. 자, 매우 작아서 안 보일 텐데요. 여러분들 책 앞쪽을 펼치면 앞쪽에 들어있어요. 최근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작년부터가 새로운 교육과정이잖아요. 작년에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3월, 4월, 6월 이렇게 올해 6평까지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9평 전에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9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든지 총망라를 해서 그 문항수들을 쭉 배열을 했고요. 거기에 있는 문제들 중에 준킬러 문제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3개 단원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 근데 어차피 나올 수 있는 주제는 딱 한정되어 있어. 우리 교육과정이 물리가 한정된 주제에서 반드시 그 주제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반영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책을 보시면 아, 어떤 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맨날 앞에 여러 가지 운동이다라고 하면 이번에 6평이 안 나왔죠? 이게 뭐예요? 폼을 썬 운동하는데 운동 방향이랑 중력 방향 같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있잖아. 그게 이번에 안 나왔죠. 아주 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약간 난이도를 높이려고 하는 낌새가 있다라는 건 너희들도 알고 있지. 사실 난이도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는 거예요. 알았지? 2021학년도가 너무 쉬웠다라는 거 알잖아. 그거만 갖고 판단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6평에 출제된 게 일반적인 난이도예요.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책으로는 아주 적합한 책이 실전 300입니다. 또 하나 운동량과 충격량이 두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운동량과 충격량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 부분도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연료강륙들 늘 나오는 거고요. 용수철, 용수철. 역학적 에너지 보조는 다 용수철. 대부분 용수철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특상, 진량과 에너지 꼭 나오고 있고 전기력 요즘에 준킬러로 나오고 있죠. 에너지 준위, 고체 에너지 띠, 자기작용 요즘에 준킬러로 나옵니다. 자성, 전자기유도 그리고 파동 성질과 전반사와 항동심, 전반사가 요즘에 준킬러급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물질의 이중성도 계속 출제되고 있죠. 여기 안 나온 적은 있지만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나오고 있는 이중성이, 물질의 이중성 파트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안 들어있어.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 이런 거 안 들어있어, 이 책에. 모의고사마다 하나씩 1, 2번에 박혀있는 게 전자기파 문제 아닙니까? 그걸 굳이 실전산배에게 넣어놓진 않았다. 알겠죠? 그런데 많이 빠진 게 거의 없긴 한데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이나 또는 에너지 준위 문제는 들어있는데 아주 소수가 들어있습니다. 거의 없어요. 한두 문제? 이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킬러급 이상을 연습할 수 있게 그리고 수능 문제에 병풍으로 깔리는 기본 문제들은 모의고사에서 계속 반복할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목차 1, 2, 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뉴턴역학, 에너지원, 에너지투, 용수철 이렇게 신설되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수상의 성의론, 연력학, 전기력, 자기장, 자선과 전자기후도, 굴절의 법칙, 간섭, 그리고 전반사, 빛과 물질의 이중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문제들이 그 주제에 관련된 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다 들어있어요. 너무나 쉬운 기본 문항들 있잖아요. 그런 주제들 일부만 빠져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요? 학습법. 학습법이라기보다는 책 소개를 좀 할게요. 책 안에 보면 맨 앞에 대단원별로 이렇게 실전 노트가 있어서 필기할 수 있는 자료. 특란도 특강에서 내가 앞쪽에 킬러 도구 정리를 쭉 하는데요. 실전 300은 문제마다 일반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문제마다 정리를 해.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앞에 붙어있는 부분이고요. 문제에서 여기서 쓰는 스킬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이 특란도 특강 같은 경우는 유형이 앞에 적혀있어요. 이건 무슨 유형이다. 이렇게 풀어라 라고 통제를 하고 그걸 연습시키는 게 특란도 특강이었다면 실전 300은 그 제목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유형인지는 너희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게 지금 단계거든요. 알겠죠?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연습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심층 분석 문제. 심층 분석 문제에 문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1번부터 300번까지 있습니다. 체크를 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푼 다음에 계산 실수를 했나 개념이 부족한가 사고력이 좀 딸렸나 생각하는 과정이 좀 틀렸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핵심 원리는 수업할 때 정리하는 Q&A인 여러분들이 질문 게시판 문제를 풀고 어떤 부분이 질문할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메모하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로직 프로세스라고 해서 필기 공간이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그 필기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직 프로세스가. 아래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그림에 문제에 있는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할 때 대부분 문제에다 필기를 하게 되면 다시 재활용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필기할 때 그림에다가 놓고 필기를 할 수 있게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함이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다 회독하는 친구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스스로 풀어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 풀이법을 정리하는 거 좋은데 미리 한 번은 좀 예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한 번은 좀 가볍게라도 좀 풀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 아예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하나도 안 풀려있는데 그냥 수업부터 듣는 이런 방식은 좀 내가 실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렇지만 이 책을 활용하고 싶다. 좀 빠르게 활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런 방식을 취해도 돼요. 근데 2등급, 1등급 이 정도 수준 학생들은 꼭 풀어보고 강의를 보시기를 추천드린다. 알겠죠? 셀프 분석 문제가 과제로 나가는 건데요. 현장에선 이게 과제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이 심층 분석 문제들은 강의를 무조건 수강을 해. 현장 강의 듣듯이. 알겠죠? 수강을 하고 알든 모르든 다 수강을 해서 혹시 모를 대참사, 참사를 방지해야 돼. 여러분들이 풀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잘못 풀었는데 우연찮게 다시 맞았어. 예를 들면 실수를 연달아 두 번 했는데 한 번만 하면 틀렸을 건데 다시 한 번 실수하니까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번 실수해서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때 제대로 그 문제들을 분석하지 못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안정장치는 심층 분석 문제로 제가 고른 90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의를 다 수강을 하시고요. 210문제에 셀프 분석 문제가 있단 말이야. 과제로 나가는. 그 부분들은 풀어보고 안 풀리는 것만 선별해서 문제를 강의를 수강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 부분들은 너희들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근데 실력이 미쳐날 경우에는 셀프 분석 문제도 다 강의를 보는 게 맞아요. 알겠죠? 어떻게 활용하냐의 차이지만 내가 시간은 좀 많고 기출풀이, 재풀이나 기출을 안 풀었지만 그거 풀 시간은 없어? 근데 조금 물리가 좀 약해? 그럴 때는 강의를 다 보면서 그거 복습하고 다시 풀어보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더 유리하다. 알겠죠? 학생들한테 조금씩 차이는 있으니까요. 해설집 전문학 2회독 가능하게 이렇게 문제를 그대로 넣어놓고 옆 오른쪽에 해설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이게 해설집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학습법은 1회독. 본교제를 갖고 수업을 듣고 풀어나가는 게 1회독이라고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개별 문제들 풀이를 좀 하고 해설 강의를 심층 분석 문제는 반드시 수강을 좀 하시고요. 셀프 분석 문제는 과제를 수행하고 여러분의 필요한 문제들을 선별 수강해 주시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죠? 로직 프로세스 그림에 풀이를 정리하는 거는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게 활용을 해달라라는 얘기고요. 풀이법을 스스로 정리하는 꼭 그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노트를 좀 하면서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 있죠. 약점 문제들. 이 책이 사실 여러분들 좀 부끄럽게 하고 싶은 문제집이거든요. 시험에 출제는 되는데 너희들이 약점을 치고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런데 이런 것도 알고 있어? 이런 거 알아야 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걸 느끼는 걸 모토로 제작된 문제들입니다. 풀이법을 스스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300문항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빈 페이지를 특나노 특강처럼 넣을 수가 없었어요. 특나노 특강은 문항 수가 좀 적단 말이야. 200문항 가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풀고 다시 거기에 정리해보고 이런 것들을 자리를 마련해 뒀는데 실전 300은 그런 것들 자리까지 마련하기에는 문항 수가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각자 자신만의 노트를 준비를 해서 거기에 나의 약점 문제들에 대한 조건과 근거를 쓰고 그거에 대한 해법. 식, 식. 이제 해법을 정리하는 건데요. 단계를 갖잖아. 일반적으로 문제들을 풀 때. 단계를 가질 텐데 그 단계를 가질 때 1번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그럼으로 답은 무엇이다. 이렇게 대부분 문제를 풀잖아요. 그 1식이 나오게 되는 근거와 조건, 2식이 나오게 되는 근거와 조건 이런 것들을 필기하고 그럼으로 이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걸 해법 노트라고 할 게 틀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약한 문제들은 틀리지 않았어도 다 정리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한 번의 풀이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는 만점 1등급이 나올 수가 없는 풀이야. 잘못된 거죠. 평소에 공부할 때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오게 되면 다시 푸셔야 돼, 그 문제를. 맞아도 맞은 게 아닙니다. 시험 볼 때도 시행착오를 거치고 풀게 된다니까? 그럼 안 돼, 우리는. 한 번의 정확한 해법을 떠올려서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할 때도 항상 이게 이런 조건이니까 이런 조건일 땐 이렇게 시작을 해. 시작만 맞춰줘도 여러분들이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그 풀이법을 스스로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도 전문항 제풀이 해주세요. 약전문항 선별하시고요. 해법 노트에 풀이법을 정리하고 파이널 기간 때 반복해서 숙달할 수 있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뭐 간단하게 마무리할 건데요. 연간 커리를 보면 기초 개념, 압축 개념, 기출 완성, 특라노 특강 이 후 수강자가 실전 300인데 그 다음에 모의고사들이 이렇게 여기부터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지금도 실전 모의고사, 특라노 모의고사가 시즌 1, 2, 2가 곧 이제 개강이 돼요. 7월 중에 2가 개강이 되는데 7월 초에 지금 이것도 실전 300도 지금 6월 말 개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란도 모의 시즌 2가 있는데 시즌 1이 이미 열려 있을 거란 말이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할 때 내 풀커리를 따라온 사람들은 가능하면 특란도 특강을 이외독하는 거를 더 충실하게 좀 해주고요. 실전 300이 들어갈 때 모의고사를 항상 병행하면서 수능 볼 때까지 갔으면 좋겠어. 실전 300이 먼저 끝날 거야. 모의고사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그게 언제 끝나든 상관이 없어. 실전 300이 딱 들어갔을 때 모의고사를 주당 1회 정도씩만 같이 병행을 해주면 여기가 전범이잖아요. 쉬운 문제도 들어있잖아. 그런 것들 까먹을까 봐 너희들이 걱정 많이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회씩 특머독 모의고사를 보면서 실전 300을 풀어나간다. 실전 300은 그 완료가 추석 전이든 추석 후든 10월이든 11월 초든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의 학습 단계에 맞춰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풀어나가면 돼. 그래서 그게 완료가 딱 되면 이제 완전히 파이널 체계, 모의고사 체계로 가는데 그때 풀었던 실전 300들의 약점 문제들을 반복해서 숙달하면서 모의고사를 풀어나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리를 같이 한번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가장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뭐 책, 커뮤니티 이런 데 가서 무슨 책 좋냐, 무슨 책 좋냐 물어보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특란도 특강, 실전 300, 특란도 모의고사 이걸 가지고 어떤 수능, 수능이 어떻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다 대응할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특란도와 실전 300을 믿고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물리학에 성공할 거예요. 알겠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화이팅!